어머 선배님 나 담배 사게 5만원만 찔러봐 나는 선배의 돈을 띄는 나쁜 후배 쇼미더조네 뿌 뿌 뿌 뿌 누가! 안녕 이거 누가 보내줬습니까? 이게 저의 집에 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잘 입을게요 누가 보내준건지 참 여기에 여기에 주머니 있다? 짠게 없지 이게 뭘까? 아니면 잘못 온 걸까? 나도 이걸 산 기억이 없거든? 근데 막 그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우리 층 거 아닌데 내가 괜히 입은 거야 근데 밥냥갱이라고 왔어 잠깐만 실밥자 실밥자 실밥자가 보내주신 거였어 실밥자가 보내주신 거였어 실밥자가 보내주신 거였어 피글렛? 맞아 이거 피글렛이라 그랬어 토끼가 아니라 토끼가 아니라 그렇진 않지만 자꾸 모자가 벗겨져네요 여러분이 선물해주신 모든 옷 같은 게 다 예쁘게 잘 맞도록 양갱이 열심히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원래 옷걸이가 더 예뻐지면은 그 옷이 더 사는 법이거든요 더 좋은 옷걸이가 되도록 양갱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쇼 아 소스? 마이크 테스트 아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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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써 써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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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 여러분의 훌륭한 옷걸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밥냥갱 여러분이 선물해주시는 옷에 한 치의 아쉬움이 없도록 열심히 다 아아아아아 짜아 응응 등킨 드나스 등킨 드나스 등킨 드나스 다 해볼게요 등킨 드나스 등킨 드나스 등킨 드나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에 1승 나 근데 그거 잘 못해 등킨 드나스 재밌어 사투리의 세계는 정말 오묘하고도 오묘하고도 신기한걸 오묘해 그러면 안 돼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돼 블루베리 스무디 그렇게 발음해서는 안 돼 블루베리 스무디 너는 맥주 뭐 좋아해? 나는 나는 이슬톡톡 왜 웃어요? 왜 비웃어요? 이슬톡톡 왜 비웃어요? 아 네 오늘 오신다는 언제리라도 좀 주셨으면 제가 지금 트렁크에서 가면 꺼내왔을 텐데 가면 있는데 뒤에 차 트렁크에 왜 지금 오세요? 왜 지금 오셨어요? 아 핑계를 대자면 아이돌 공연 섭외 관련 회의 다녀오느라 제가 없을 때 공개해주셔도 저는 괜찮긴 합니다 안 돼요! 도내기님이 준비해주신 탈인데 제가 어떻게 도내기님 없이 탈을 개봉하겠습니까? 역시 동생과는 다른 인성 유아버지의 자랑 광양갱 뭔데? 갑자기 그렇게 치켜세우신다고요? 거기는 저 없을 때 오픈하고 한 번 더 도내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우미가 당기는데? 저기 후배님 이제 좀 다 틀렸어요 사진 콘텐츠 필요하시면 아 선배님! 저의 선배님이시거든요 사실 한예종 선배님이신데 연희꺼 선배님이세요 제가 선배님 돈을 뜯었습니다 제가 선배님의 돈을 뜯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근데 선배님이 저에게 용돈을 줬다고 주셨다고 하면 되죠? 선배 삥 뜯는 게 아니라 선배님께 용돈을 받은다 선배님이 아끼는 후배한테 이제 어 후배! 앞으로 어! 열심히 해 후배! 비록 후배를 방송에서 만났지만 내가 많이 애껴 그거지! 그거잖아요 선배님 맞죠? 선배님 맞죠 그거 맞죠? 어머 선배님 나 담배 사기 5만원만 찔러봐 저 봉산탈춤 옛날에 교양시간에 배웠습니다 저 교수님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어? 제가 조교 나갔을 건데? 몇 년도? 몇 년도?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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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몇 년도에 탈춤 졌지? 잠깐만 잠깐만 이게 더 맛있다고요? 선배님 그거 코로 펴보시면 인정할게요 곧 쳐봐 어? 어? 선배님 딱 기다려봐요 선배님 거기 있어 어디 가지 말고 17, 18년도 때 했을 건데 아 그땐 졸업하고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유 그니까 조교로도 없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다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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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그.. 그러면 어차피 저하고 뭐하는 선배니까 삥쪽 뜯어도 되지 가까운 선배 아니니까 삥 뜯어도 돼 아니 가까운 선배 아닌데 뭔데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밈레다 머니 오케이? 넵 헤이 선배님 에이 헤이 에이 에이 워우 기미더머니 선배님 마씨 바로 수금자세 나온다 저 봐봐 에이 기미더머니 선배님 후배님 구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작년에 제가 TV 나오고 해서 걸어왔으니까 그래도 걸어서 왕돈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케이 딜 나는 선배의 돈을 띄는 나쁜 후배 쇼미더 조네 뿜뿜뿜뿜 선배님 I'm not gangster I am 햄스터 햄스터 예아 했쭈 방종을 언제 할거냐면 지금 이 순간 반발을 허락하소 가기 설비 convene 이최 하 Hour 조 그 좋아요는 눌렀니? 구독도 눌러줘라 믿는다